안녕하세요 원도설입니다. 싱싱한 양식 존복입니다. 굉장히 맛있고 쫄깃한 양식 존복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 해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철이죠?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벌락지가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음알에 7만 5천원씩 세벌락지 판매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원도설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시려면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는 정말 선도가 좋은 참조기 중에 하나인데요. 보이시여 선도, 이 선도 때문에 바라조기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만큼 맛있는 바라조기고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고 선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백미 참조기 갖고 왔습니다. 16.7kg 나오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백미 참조기. 참조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구매해 주시고요. 오늘도 선도가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자망 참조기 빼고요. 사이즈는 23cm 전후입니다. 그리고 풀치도 갖고 왔습니다. 풀치 젓갈 담으셔야죠. 풀치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에서 120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는 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죠. 그리고 오늘도 사심이 병어 갖고 왔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사심이 병어고요. 5마리, 10마리, 20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핵화 가능하고요. 구이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병어 가격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22병어입니다. 당연히 재수용 가능하고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아다 보니까 22병어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3마리, 5마리, 10마리 한 상자씩 판매하고 있는 22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도도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생이 철입니다. 매생이가 천물일 때 가장 좋은 거 아시죠? 완도 매생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산굴하고 매생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굴하고 매생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게 양식굴도 이렇게 키로수별로 판매하고 있는 완도수산입니다. 자연산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도 돌물어도 판매합니다. 2kg, 2, 3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고요. 새코막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새코막 3kg씩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태입니다. 무한해제 감태 3kg, 5kg, 10kg 다시 판매하고 있는 무한해제 감태입니다. 그리고 홍가리비 판매합니다. 국내산 홍가리비 3kg, 6kg 그 다음에 자연산 뿔소라 2kg, 4kg 판매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참소라도요. 싱싱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20마리, 40마리, 그 다음에 강고둥어 판매합니다. 국내산 강고둥어 10마리, 20마리 그 다음에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부새보리굴비도 판매하고 있고 언산지는 중국산 가공은 형광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젓갈 쌈장인입니다. 500g도 판매하고 있고 4kg부터는 통이 아닌 업물복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징어저하고요. 그 다음에 갈치속접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동소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라면 바라조기입니다. 선도가 굉장히 좋은 바라조기는 많은 분들이 드셨던 분들이 구매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맛있는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랑 먹갈치가 나왔고요. 마리갈치도 소랑 나왔습니다. 풀치 이주로 많이 나왔고요. 풀치도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기타 잡어들의 모습이 보이고 오늘 목포에도 굉장히 눈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온 상태고 뭐랄까 눈을 뚫고 나온 생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심미병원, 사시미병원, 바라조기, 풀치 그 다음에 유자망참조기, 백미를 갖고 왔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